다음은 4명의 야리에 더욱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함께 환영합니다. 나나와 함께 함께 준비하십시오. 우리의 투표 통로를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2년 전. 와 1년 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떻게 운 좋게 제복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안녕 1, 2, 3, 7, 8 옛날 정통 신발 같은 거 다 빨간색이고 뭐 이렇게 달려있는 악세사리 파는 것도 다 빨간색으로 종목은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. 그래서 빨간색 코오크림을 넣었습니다. 계속 2회 촬영 동안 2등밖에 못해서 점점 2등도 굉장히 높은 점수였지만 점점 욕심이 과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1등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좋은 소세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